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1일 금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달력이 당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는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다 어떻게 보냈는지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 장 남았고 4개월 이니까 조금 이제 가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선급 이른 열풍으로 아마 빠져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오셨네요.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참 우리 사회에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인들 가운데서 이제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송환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최소한 한국 국회에서 헌법상으로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그런 계리안 정도는 국회가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재형 의원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그런 북한 동포들을 북한으로 다시 강제 북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냈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오늘 보니까 중국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 이런 국회 계리안에 대해서 일곱 명이 반대를 했네요. 윤미향 씨 민형벼 씨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그래도 이게 253명이나 찬성을 했으니까 꽤 많이 한 거죠.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계리안 제적의원 260명 가운데서 찬성이 253명 반대가 나온 것은 아니고 기꺼니 7명이네요. 기꺼니 이제 반대인 거죠. 국회에서 중국의 그런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 계리안이 처리된 것이 그동안 세 번 있었네요. 2011년 2012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아무리 칭찬받아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면 반대 의사를 피력한 사람이 누구냐 형식은 기껀 형식을 취했지만 윤미향 씨 그런 위안부 관련해서 돈 처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못했던 윤미향 씨 그다음에 전주에서 이런 당선됐던 강성희 씨 보궐선거 그다음에 정의당의 강은미 씨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김정호 잘 모르는 분이네 민형벼 씨는 광주광역시의 광진구 출신일 겁니다. 과거에 이제 위장탈당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백혜련 신정훈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분들은 좀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검 형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강성희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정당으로 판결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신정훈 의원은 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검 농성사건으로 3년가량 수감된 이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네요. 이유야를 불문하고 잘못한 행동인 거죠. 7명의 의원은 해당 계리안에 대해서 기건 혹은 재석 중임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리안을 여러분들 대표 발의했던 사람은 최재형 국회의원이네요. 이게 정확하게 헌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의원이 판사 주시니까 잘 말씀하셨네요. 국회가 현재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조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하니까 영토 내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아쉬운 것은 하마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하마스의 테러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하마스의 테러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종교적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본조차도 사회시민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간에 테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 그런 언동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자국의 이익이 반드시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너전감이 있지만 한국 국회가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을 당당하게 내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것. 이번에 반대 대신에 기권을 피력한 7명의 국회의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반도는 절반이 나누져 가지고 아시다시피 북쪽은 거의 김시왕조지 않습니까. 김시왕조고 수만 명의 여러분들 탈북민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서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도뿐만 아니고 직접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친북활동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종복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일단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제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려움에 차하게 되거나 북한의 태를 받게 되면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의 위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익만 챙길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항찬수님 말씀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그 본성이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좌익들이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구성원들의 여러분들 법률적인 약속 헌법적인 약속 외에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이양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이고 헌법적이고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바로 공정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이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무참하게 여러분들 다 짓밟아 가지고 아홉 번째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아홉 번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를 특정 정당 구체적으로 쿡 찍어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다 이런 보편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이라든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악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 국력에 걸맞지 않게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해야 그다음에 모든 다른 그런 하위질서 상위질서 인간관계 그런 것이 제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반대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은 참 이재명의 도구.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심에서 김용에 대한 그런 5년 진역형 그리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김용이 수수한 여러분들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선거 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조금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이제 명언이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유동규든 김만재든 간에 모두가 이재명의 대망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소품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김용이 구속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품 그 사람은 소품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여름 일면에 아주 크게 톱뉴스가 대장동 업자와 유착한 부패범죄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좀 자기 자리를 잡아주면 사회가 그렇게 혼탁함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니까 판사들이 좀 선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지키는데 징역 5년이고 검찰은 이제 10년을 구행했습니다마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년을 판사가 여러분들 구행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건인 김용 진짜 여러분들 첫 건이죠.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또 강위원 이런 분들을 첫 건으로 곱힐 수 있을 겁니다. 대장동 일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정구속됐다. 그지 아마 판결이 늦게 내려진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8시 18분에 떴으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고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측의 작전이라는 것은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1심 2심 가능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2024년도 4월 11일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자들의 관련된 그런 재판을 그냥 그야말로 정치재판으로 바꾸어서 차기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로 여러분들 뛰면서 결국 한국을 먹겠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시나리오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어떤 분들은 언찬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활해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왜 높은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지금 현재 툭 깨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4년 10월 10,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가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더불당이 크게 이런 이익을 누리는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도 최대지 않은 시점에 실시됐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사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찬 이재명 당대표의 구명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코를 납작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격차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시연됐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 7.49% 선거인수 기준으로 만큼 유령 사전 투표자 수 3만 7453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진경훈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줘 가지고 여러분 압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2024년 총선에서 무슨 공천을 국민의힘이 무슨 아름답게 하든 훌륭하게 하든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조작용 pc를 통해 가지고 설정된 조작값을 이용해야 모든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측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실수로 24만 7077표 차이로 배회했지만 그러나 2024년 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인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동원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아무리 까불고 날뛰더라도 그냥 우리 손안에 있다 대한민국 선거는 우리 손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김용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책 측근 김용진역 5년에 대해서 재판 끝이 아냐 좀 더 지켜볼 걸 모든 것을 다 정치화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만 압승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강한 그런 국민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참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판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네 유착한 부패범죄다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12년을 선고를 했네요 재판부의 판결문 가운데 이 사건은 성남시의원이었던 김용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서 건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가는 과정에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백형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정 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그런 형식의 사건으로 판사가 여러분들 규정을 한 겁니다 여기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8억 4천7백만 원을 수수한 거죠 전달책은 대개 유동규 씨가 했고 유동규 씨가 6억 원은 전달하고 그다음에 배달사고가 나서 2억 4천7백만 원은 유동규 씨가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뇌물 수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안에 관련됐네요 그래도 이번 재판 과정을 보면서 성악가 출신인 유동규 씨가 비교적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사건이 그래도 조금 진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여러분들 잠시 법원에서 퇴정하던 길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이야기가 아주 명언이네요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명 좌익들 좌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정신세계의 가장 중심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할 수 있고 합법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무기로 쓰거나 아니면 뇌물을 쓰거나 아니면 성거사기를 치거나 이것이 다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사건이 왜 모든 것은 정권 탈질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레진하 씨 말씀처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하면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저들의 행보의 스트레스로 너무 게으러울 겁니다 지금보다도 10배 이상이 될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가정문을 사용하셨지만 압승 안 하겠습니까 현재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이제 취재진에게 여러분들 한 대화 내용이네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을 줄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 눈앞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입니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유동규 씨 또 이야기가 죄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짊어져야 될 죄감만큼만 받겠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시에 대한 그냥 재판부위가 5년 그런 선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재명 전 당대표와 관련된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그런 사안 중에서 좀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진역 5년 법정 구속 조선일보 11월 30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보는 시각이 우시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잘 모르겠다 시민들 의견은 94%가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23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동의하면서도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압성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든 사안들을 정치 쟁점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유도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대장동 사건 지자체의 토착 비리로 판단했다고 하니 그 우두머리인 이재명 씨가 책임을 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한 분의 말씀이죠 당연하다 실이 구속되는데 바늘이 구속이 안 되면 상식 논리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식 논리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선거 조작을 통한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 압성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면 국민들은 정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정치 쟁점화돼서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인요한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인요한 씨가 자칭으로 공관위원장을 지켜달라 이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르는 사람들은 탑습 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회의원 자리는 한정돼 있고 경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로썸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제로썸도 아니고 완전히 네거티브썸 게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하고 싶은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진장 맞고 국회의원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는 이런 자리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이 청년결백하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인유한 씨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혁신위원회 위원회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때문에 여러분들 국힘당이 패배했는데 난데없이 여러분들 혁신위원회를 왜 만드냐 이야기죠 만들려면 선거제도 혁신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런 위원장 자리를 맡고 나면 아주 여러분 깨끗한 것은 그 위원회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서 원래의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넘어서 나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뭐 까지 보게 되면 자기가 나서서 나를 만들어달라 이런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맞는 거지 자층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출발부터가 인요한 씨를 불러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혁신을 해야 되면 혁신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의 혁신 대상이라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이 있어야 되지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뭐죠 예 무슨 뭐 친윤파는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인요한 씨가 친윤 희생안건 의결해달라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월요일까지 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제 표현을 따지게 되면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들 더 없는 것은 선출직을 포기하겠다 이분이 국회의원을 여러분들 하실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심을 갖고 일을 하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일 딱 마치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 털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한참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금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박형준 씨가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비례대표에 뽑아달라니까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이 내가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뒤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안 들어줬다고 완전히 나중에 뭐죠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다 뒤집어 퍼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완전히 망신사리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그걸 보고 대한민국의 여러분 정치판이란 것은 그야말로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분 결정된 것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분이 너무 잘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온전히 관절돼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취지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스스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겠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딱 시안을 못 박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지난달 3일 시생을 주제로 근거상으로 제시했던 안건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중진위원들의 불추말 또는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저는 이번 총선 서대문고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 서대문고에 나올 그런 게 당 내부에서 하면 의논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 응격길에 혁신위원회 여러분들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하시면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명함이라는 것이 일을 하고 본인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딱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대학으로 복귀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서대문고 갑에 무슨 출마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인생들 다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들 너무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걸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하더라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리는 한계인데 원하는 사람은 천명이게 되면 한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999명이 여러분들 원망하고 원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런 자리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인요한의 공천관리위원장 직 요구 거부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리는 것이 적절한지 않아 보입니다 당칼에 여러분들 거부한 거죠 정말 참 대한민국이 바른님이 인요한 위원장을 한 번씩 잘나가다가 3000% 빠집니다 당을 혁신하겠다는 본래의 목표에 충실해야 됩니다 637명이 찬성하고 87명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냥 다 지금 정도는 그냥 공천만 바라고 있을 건데 국민의힘이 혁신이 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혁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어떠하리 이렇게 얽혀가지고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말도 탈도 관심이 많은 우리 정치 실정에 지하에 있는 제갈공명을 모셔와도 해결을 못하고 머리통 깨질수록 싸울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셨네요 결국 국회의 배지가 욕심인데 바른미래당 출신들하고 이준석이 하고 같이 나가서 신당 청당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을 왜 당대표로 잘랐습니까 김기현은 인지도가 너무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내려올 때가 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든 간에 정리하게 되면 연체대의 의대 교수로 이렇게 계시던 인용한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오신 건 어떻게 그렇다 이렇게 치더라도 자청으로 혁신위원회 안건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달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인 거고 인요한 씨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굉장히 패착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신위원회로부터 시작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95개 국가를 정상을 만나고 무슨 백 몇십 분을 만났다는데 지도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엑스포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치 가운데 치마자마자 여러분 국회를 찾아가 가지고 명운을 걸고 여러분들 협력해달라고 했던 연금계획이 됐습니까 노동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계획이 추진됩니까 그렇다면 사전투표 제도가 좀 공정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과 119대 여러분 29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면 혁신위원회 이런 따위를 만들어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전투표 조작이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고 국힘당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제쳐놓고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인유한 씨와 함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기가 찬 게 아니고 바보 천치들도 이런 천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유한 씨가 혁신위원회를 맡았으니까 혁신위원장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매듭을 짓고 우리 혁신위원회의 안건은 이거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 여러분 공을 던지고 그다음에 종결하고 나가는 게 가장 깨끗한 거죠 그런 걸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서대문갑 출마 이야기는 왜 나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여러분들 승진을 해 가지고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은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 취임 이후에 여러분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죠 옆에 바람을 넣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 건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섰을 겁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시간과 자원 에너지 열정이 상당 부분 여러분들 엑스포 유치에 여러분 투자가 됐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119대 29가 여러분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부득의 소치로 돌리기에는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복귀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뭘 고치셔야 되는지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사슬이 아마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조선 중앙 뭐 다른 그런 신문들은 다 정치 용산의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지 대충 다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동화만 여러분들 전국을 찌르는 그런 지적을 했네요 119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선도 다 꼬리를 내리고 중앙도 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크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역들인 겁니다 이 최태원 회장은 민간위원회 위원장이고 대한상위 회장이니까 그냥 요청하니까 정치권의 요청을 재벌 회장들이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이익에 또 부합이 될 거고 현 정부하고 여러분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청와대 내에서 가장 크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시장을 지냈던 장승민 씨일 겁니다 장승민 씨 지금 직함이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네요 아마 이 양반이 많은 부분을 의견을 개진하고 이끌었을 겁니다 이 박형준 씨가 부산시장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씨 한덕수 씨는 크게 관여가 안 됐을 것이고 민간에서는 최태원 회장 청와대에서는 장승민 씨 그다음에 이런 부산시 차원에서는 박형준 씨가 이렇게 관여가 안 됐겠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에 대패를 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번 일을 성사하는 데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에너지하고 열정하고 돈을 가장 많이 투입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한덕수 씨를 빼고 사람일 겁니다 아주 큰 표차로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19대 29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로보선 굉장히 이렇게 참사에 해당할 정도로 대패입니다 대패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참판 참사를 여러분들 불러일으킨 사건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했으니까 내치치고 뭐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는 것 빼고 한미관계를 공고했다 한미관계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가면 공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미관계가 정상을 찾으면 한일관계도 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아일보 사슬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유치원의 출범 이어 민간 대표단은 지구의 495바퀴를 도는 거리를 움직이면서 182개 비아이 회원국 정상국과 고위 관계자들 만났다 재벌 회장들도 촌음을 다투게 이런 시간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뭡니까 유치전에 투입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19대 29에 표차하는 아쉬움과 허탈감을 넘어서 민망하기까지 한 결과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조선일보는 재도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알아서 기는 거죠 정부 관계자들은 대역정극이 가능할 것이다 해볼 만한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모든 것은 제 부족의 소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한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특정 국가의 엑스포 유치를 참성하는 쪽이 다 결판이 났을 건데 정보력이 여러분들 국가도 다 있고 대기업들도 다 있을 건데 삼성 정도면 벌써 다 하락했죠 이렇게 참패할 거라는 이야기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패 참사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참사입니다 내가 패배한 사람들을 심하게 나무라거나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재벌 회장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지난 9월에 여러분들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주역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되지도 않을 이야기입니다 벌써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훨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준비를 했고 돈을 갖고 있는데 유치 캠페인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희망적인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전략을 짜고 이행을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판단은 냉정해야 되고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이것을 뒷받침해야 될 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세금으로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이야기예요 119대 29가 여러분들 나올 정도까지 국민들 함께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초접전이 여러분 예상된다 그 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원 회장들의 시간이나 대통령 시간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낭비를 해도 되냐 이야기예요 일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판세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부에 참아 그대로 보고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될 때문이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은 벌써 다 파악을 했을 건데 그냥 쇄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탈리 그 다음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한지가 대부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오일머니 물량 공세를 뒤늦게 유치하기 전에 전 정부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벗어난 집권이고 결과적으로 외교력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고 2035년 엑스포 재도전을 외치기에 앞서서 이번 유치전의 실패 과정부터 철저히 복귀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사고나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것을 철두철막이란 복귀를 해가지고 뭘 고쳐야 될지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모든 걸 다 두리뭉실하게 덥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부정선거가 9분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일인데 두리뭉실 다 덥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을 복귀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야기죠 윤 정부 안에서 3번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4번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그다음 나라가 끝장이 나는데 그 여러분들 일어난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파악해서 분석해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노력합니까 한동훈이가 노력합니까 윤석열이가 노력합니까 김기현이가 노력합니까 한 놈도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를 사람이 하나를 하는 걸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매사를 접근했으니까 이렇게 119대 29로 참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9분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 선거를 정직하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다 덥지 않습니까 2035년도 여러분 다 덥고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 으쌰 으쌰 이렇게 해서 돈 쓰고 그렇게 해서 또 난리법석을 찍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이 사는데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뭔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와신 상담하는 그런 태도로 반성을 하고 승자를 하고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개인 삶에서도 이치인데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운명이 관련된 국가의 사안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대충대충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나라의 외관은 많이 성장했지만 정신세계는 진짜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119대 29의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무엇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낭비하고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기업의 여러분 회장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합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그냥 뭐 다 송두리째 다 도매값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냐 좀 야무지게 하자 이야기 제 이야기 제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야무지고 다부지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야무짐과 다부짐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개인사에서도 그렇고 나라 일에서도 야무지게 좀 다부지게 일을 처리하자 윤석열 정부는 제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머물다가 그냥 떠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놀이 재밌게 하다가 그냥 떠나겠죠 운이 좋으면 임기를 채울 것이고 운이 별로면 뭡니까 중간에 탄핵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뽑았으니까 크게 믿음은 안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표를 던졌고 나름의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책실을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잇는 모양입니다 이 정책실이 이 수석들을 통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에게 크게 힘이 실리는 소청와대 소 대통령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이 특별히 경제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런 관심을 갖고 글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중간단계를 하나 더 두는 거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추진 정책 과정에서 혼선과 혼란이 돌출했고 정책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미가 많이 나왔는데 집권 1년 반을 넘기면서 정책실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면 일단 주목해 볼 만하다 기구의 조직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말과 글로서 다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특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특정 정책에 대한 의지 관철 의지 집행 의지 추진 의지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이름 추진이 7월부터 본격화됐다면 취임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를 우리도 한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통령직을 맡으면 단임제 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이런 집권기관에 대한 그런 조언들이 이것저것 다 하고 갈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실을 신설해 가지고 정책 컨트롤타워를 조율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뭘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어떻게 좀 소홀히 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관철시켜야겠다 이런 게 매각 있어야 그다음 밑에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뭐죠 안개 속인데 정책실을 만들어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되시고 난 다음에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맨 처음 일성이 먼 거 하니까 연금계획이다 다 회의적으로 봤죠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여서 연금계획을 꼭 하겠습니다 3대 계획을 내세운 겁니다 연금계획 교육계획 노동계획 뭐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우파 국민들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계획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그건 완전히 깔아뭉개고 뭘 했냐 이야기죠 헐레벌떡 다니면서 악수한 게 다 안가라 정책실장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있었지만 작은 대통령실을 내세운 국정방침에 따라 폐지했다가 이번에 부활하는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계획의 속대를 내 조기에 대안을 내놔야 되고 3대 계획은 단순히 정치적 설관이 아니라 윤 정부의 실진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외부의 여러분들 행사 열심히 나가가지고 신문에 대통령이 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폼 잡는 것이 그냥 그게 전부인 겁니다 여기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경제전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격한 이야기를 대부분 안 씻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3대 계획은 단순히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윤 정부의 실진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연금계획은 맹탕이란 지적을 받았고 교육계획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했고 노동계획은 속도와 내용에도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파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고 실제로 심각한 사안이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엑스포 유럽 유치도 실패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운 좋으면 임기 채우고 운 나쁘면 중간에 탄핵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왜 선거 부정을 막지 못했습니까 저 이야기를 그냥 이상한 이야기다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어마어마한 채널의 박해를 여러분들 무릅쓰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 이대로 가면 대패입니다 대패 그냥 대패 수준이 아니고 그걸로 대한민국 이런 민주주의가 끝장나는 겁니다 설마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런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나라의 가장 긴류하고 국민들 대다수의 가장 긴박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들 한 것이 연금 노동 교육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여러분들 안착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반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넘어지는데 본인이 기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천진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지장하네 시대의 영웅이 될 찬스가 있었건만 어리석음에 국민들을 구렁트로 집어넣고 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람은 이런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적 소명이나 과제가 주어진 경우도 모든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자영한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절묘하게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거를 다르게 보게 되면 비겁하게 깔아뭉길 수도 있지만 진짜 이런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멋진 양의 천진이 말씀처럼 시대의 영웅이 될 찬스가 있었건만 그게 아무나 함께 주어지지 않거든요 왜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위대합니까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말년까지 다른 장관들은 다 해봤는데 총리를 못해 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지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히틀러를 오판해 가지고 결국은 몰락하면서 2차 세계대인이 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을 떠나 가지고 세계사의 큰 족적을 남긴 걸출한 인물로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자리 잡게 된 거 아닙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하늘에 준 기회였던 겁니다 그걸 그냥 뭡니까 쓰레기통에 쳐박았으니까 그 기회를 한 것이 역으로 뭡니까 나중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대가 여러분들 과제를 던지는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대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윤 대통령이 물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취임 전에 이런 물었으면 더 좋은데 지금이라도 임기가 남았으니까 시대가 나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이 시대가 나 윤석열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나 윤석열에게 뭘 요구하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시대가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면 공병호 tv가 10만 20만 과거처럼 봤으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 세력들이 야불해가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천명 2천명이 보는 채널로 줄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묻거든요 시대가 공병호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걸 요구하냐 이야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답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럼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꺼내야 될 이유는 시대가 내 안께 뭘 요구하는지 삶이 내 안께 뭘 요구하는지 두 가지 질문이면 충분한 겁니다 시대가 내 안께 뭘 요구하는지 내 인생이 내 안께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그냥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시대가 본인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본인이 좀 기를 기울여 들으면 뭘 해야 될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보육개혁도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데 그 선거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 시대가 윤 대통령에게 주는 엄청난 뭐죠 네 복인 거죠 그거를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은 굴러도 운이 좋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진짜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요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널이 한 10분의 1 정도 줄이 되면 광고비 수입도 줄과 채널 운영 자체가 힘듭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야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입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덮일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가 이러면 단합에 불구하고 이러면 이걸 했기 때문에 9분 부정선거를 한 걸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적들이 나를 탄핵하면 어떠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럼 감방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시대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이렇게 하면 그냥 국민들이 열아같이 여러분들 몸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에이 사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시대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내 인생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만 정리 정돈이 되면 생의 끝자락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죠 부족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참모진의 의지인데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방향 설정이나 이런 거가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 잘 지적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악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아홉 번 부정선거를 했고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 열 번째 부정선거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당 지배체제하여 여러분들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때는 목숨 걸고 자기를 전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사생결단해야 여러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또 미래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관찰 의지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역사적 소명에 대한 그런 자각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그냥 그냥 무난하게 그냥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식으로 세월이 흘러갈 것이고 운이 좋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별로 안 좋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병고도 생길 수 있고 그냥 그 상황 만약에 대통령 내가 뭘 했는지 국민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냥 흘레벌떡 뛰어다니는 것만 기억나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런 저녁에 이제 참 지금은 대단한 시대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가보지 않더라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의 힘인 거죠 근래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이 이제 잊혀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예산 편성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이 다 삭감이 됐고 또 서구 선반국가들이 초기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그런 집원의지 같은 것이 많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키에프라고 했는데 지금 키우라고 표현하더구면요 아주 유수 깊은 우크라이나의 고도입니다 거기에 아시아 주요 그런 신문사의 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에서는 인터뷰를 했네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아이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폭격을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없다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닫고 이제야 방공호를 만들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21세기 학교에 방공호가 필요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석했습니까 초기에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했을 때 러시아의 침략과 푸틴을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그런 방송들도 많이 내보낸 것으로 제가 댓글을 통해서 짐작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내보내면 이제 나무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댓글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하는 분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고 본인들이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전쟁의 참상을 한 번 더 지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이야기 무슨 신나 찐이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뜻합니다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영부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의 한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분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거든요 이 두 전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테러 침략을 받은 것이고 한쪽은 독립국가가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두 개 다 인류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를 철도철미하게 까부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분들 지식들을 가지고 그냥 푸틴과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하마스 여러분들 공격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분들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교정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공병호 tv 되면 지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의견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아주 독자적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의견을 그냥 논평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취사선택을 각자가 하는 거죠 두 전쟁이 분리된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테러가 감행된 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강대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한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러시아 침공 첫날부터 이 사건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의 예고라고 말해왔습니다 침략과 폭증은 역사상 늘 존재해 왔고 한 군데에서 발생하면 머지않아 다른 지역에 불이 옮아 붙습니다 우리는 약 15년에 걸쳐 푸틴에 대한 러시아인의 존경이 멈출 수 없는 수준의 폭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특정 정당에서 여러분들 주도가 돼 가지고 9번 여러분 지금 계속되고 10번째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청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다 여러분 침묵한 겁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 다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뭡니까 우리에게 피해가 여러분들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푸틴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이 증가되고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붕괴해가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주변국의 이런 침작으로 나온 겁니다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아도 그래 저는 야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어떤 작은 증거라 나타나면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9번 발생하고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가 심각해진다고 여러분 외쳐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당 여러분들 당대표 모두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아무 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본인들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보장이 되면 그러나 그 권력도 유지가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현명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은 대형 하재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 간단한 여러분들 세상사를 이끄는 원칙을 외면한 그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앞날에 떨어지겠냐 이 보시죠 저는 야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어떤 작은 증거라고 나타나면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노출된 우리 입장에서는 세게 들어야 중요한 말입니다 오랜 휴정으로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땅굴 위협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한 거고 하마스 땅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의 장사포 여러분들 공격이라는 것은 하마스가 과한 이스라엘 여러분들 로켓나 미사일 공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러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만행이라도 서구가 단합회가 전혀 그 전쟁을 중지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한반도 여러분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 또 나가고 나면 댓글에다가 젤렌스키가 뭐죠 부정축제를 했니 뭐 친 나치가 어떻니 뭐 펠베리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가치관이 워낙 많이 이렇게 혼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설득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의지를 전혀 안 느낍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 이야기죠 친 나치가 어떻고 젤렌스키가 이런 돈을 떼먹은 이가 이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됐습니다 마리우풀이 몰락하는 함락하는 이걸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꼭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잘 만든 이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마리우풀에서 좀 더 탈출하신 분들이 그런 소개 영상은 독일 공영방송인 dws 다큐멘터리를 다루고 참 그다음에 오늘 하나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렇게 바로 접견지역 동부 쪽의 접견지역입니다 접견지역에서 처음에는 소련군이 이렇게 점령을 했다가 6개월 지나서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점령한 자국 영토죠 이제 그런데 소련이 이렇게 러시아가 여러분들 그 마을을 이 마을 이름이 쿠피안스카 쿠피안스카 마을인데 이 마을을 여러분들 소련이 러시아가 여러분들 정복했을 때는 또 그게 협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역한 사람들이 또 그 문제가 또 복잡하네 이게 러시아 여러분들 점령당했을 때 총기 앞에서 또 시민들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러가라고 가장 여러분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침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 공상당하게 침략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라이프 언더 어케페이션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는 좋은 참 요즘에는 좋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네요 실상을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또 아침에 테러가 발생했네요 하마스가 옐루살렘의 이름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을 7명이나 또 살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자 지역하고 달리 옐루살렘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제 4일 그리고 이틀 추가적인 정전이 있어가지고 장기 휴전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11월 29일 날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연구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6명이 부상자들 가운데서도 2명은 아마 치명사를 입은 것 같아요 딴 데가 아니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그냥 젊은 아가씨하고 나이가 드신 부인들입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을 그냥 자동차를 타고 와가 동옐루살렘 쪽에서 넘어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우리 소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총을 쏘아버린 겁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담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로서는 생존이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트위트에 나오는데 하마스가 오늘 아침 옐루살렘에 있었던 테러 공격을 본인들이 했다 이렇게 이런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차를 그냥 타고 와 가지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 이런들 서있던 여기서 내려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총을 쏘아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네요 저는 이 방향의 오른 방향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마스와 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용인하고 여러분들 연구 후진하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명세를 했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지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나테냐후 여러분들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크에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파괴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명세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크가 가자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타임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냥 24살 아가씨 올드 우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고한 사람을 시민을 그냥 총을 쏴버린 겁니다 이렇게 버스정류소에서 60세 여성 73세 남성 3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여러분들 6명을 부상했는데 6명 가운데 2명은 또 치명산모아입니다 아주 분주한 버스정류소 예루살렘의 메인 게이트에서 이러니 뭐 어떻게 여러분들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스라엘 군의 대변인 모양입니다 가자 스트립에 북쪽으로 가지 말라 그 지역은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당신 쉐이프티 왜 가지고 아마 휴전이 종로가 되고 나면은 아마 더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테러 집단하고 여러분들 맞설 수 있는 방법에 전 세계 물결치는 그런 하마스 프로 하마스 이런들 그런 데모를 보게 되면은 참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혼재된 그런 시대가 됐을까 그럼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밑에 장문을 걸쳐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또 이런 분도 나옵니다 그건 그분 생각인 거고 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테러에 대한 부분은 다 놓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자구책으로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 문제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을 보는 거나 북한의 이름 김정일을 보는 거나 그 가치관의 혼재가 되니까 친북이 나오고 친중이 나오고 뭐죠 종북이 나오고 종중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12월 1일입니다 그럼 12월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총선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 4개월 안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걱정하는 사전투표에 있어서 더 이상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개혁을 윤정부가 제대로 여러분들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는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일찍 예상했던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여준 예고편 그것도 그야말로 대단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병호 tv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9분의 1은 부정선거 가운데서도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또 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조작 이른바 조작값 방식이 이렇게 실행됐지만 선거 사기 세력들은 과감하게 그 방법을 그냥 포기하고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가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가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자만큼의 사전투표율 부풀율을 통행하시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일명 사전투표율 뻥튀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2024년 총선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완결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송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db를 거쳐가지고 메인 db로 들어가기 전에 조작용 pc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프로그램화되고 조작값이 설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아주 손쉽게 득표수가 조작됐는지를 시연도 하고 그리고 개통도도 다 여러분들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가장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선거를 수행하지 않는 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9분을 부정선거를 했는데 10번째 부정선거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믿으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천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막아야 될 지도청들은 바보천치나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부역자거나 협력자이거나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12월 13일 날 1400여 명이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삭발식을 거행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그 여름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윤 대통령은 다 흘려보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를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의지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고 작은 부정선거에 국힘당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나 당내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 모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이 문제를 덮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선거 부정 세력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장악당한 상태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4개월 남은 겁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들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점검을 축적하고 외치고 하지 않으면 그나마 이런 막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2023 총선을 향한 그런 시계라는 것은 그냥 흘러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행사를 주관한 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부분이 대중적인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은 정말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총칼을 든 여러분 6.25전쟁의 필적만을 만한 사건이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그냥 고스란히 선거 부정 세력들에 그냥 넘기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울산 대학교에 계시는 이재봉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총집 대성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현재 선을 보인 지가 한 4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5시 50분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